60대의 감상 60대의 감상 60의 산을 넘은 것이 어제였는데 60의 산이 왜 그리 어색하던지 변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보니 아이들이 어느새 다 커 성인이 되었다 엄마에서 어머님이 되었다 잃은 것도 없이 어제같은 날이 되었다 새해 맞이하니 60의 나이를 더해 더해 이제는 60줄이 익숙해진다네 그래도 60의 턱을 넘었던 그때가 어리였구나라고 하겠지 오늘을 어리게 잘 보내보자 그때 참 잘 보냈지 어리게 하며 추억을 달래올 거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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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